안녕하세요 아침에 왔습니다 귀여운 닭다리 단지 Stark 어디서 잘 안 먹었었는가?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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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볼은 고춧가루 진료 소스를 붓 established 물과 물을 다 넣으세요 간장 간장 소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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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먹어야지. 그렇죠, 인기놈리. 여러분, 안 먹었어. 나는 안 먹었어. 너무 고소해. 난 안 먹었어. 난 왜 그러지? 난 왜 그러지? 나 어떻게 하라고 할지? 난 왜 그러지? 얹어, 밥, 놀자. 응, 앉아. 줄게, 줄게. 어, 줄게. 코! 아이고, 잡숴보. 어? 아까워. 아이고, 담바. 일단은 계란 2개. 고춧가루 새우 역료로 설탕 앗, 뜨거워. 엄청 고소하고 달달해서 술술 들어가는 맛이에요. 갑자기 배고파져서 요거트 만들어왔어요. 그린요거트랑 그래놀라맛. 코코불만 나. 베이컨. 베이컨으로. 베이컨으로.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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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베이컨. 베이컨. 유기떡. 베이컨. 베이컨. 스파게 énorme. 2-3개. 애호와. 고구마 양념을 썰어주세요 양념을 썰어주세요 양념을 썰어주세요 양념이 구워주기 고구마 버터 설탕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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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곤약밥 뜨거울게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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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까 삼시간은 아까 밥 먹고 지금 거의 한시간 지나서 소화도 거의 다 돼가지고 천천히 산책시키고 들어오려구요. 땡당 진짜 산책 가는 거나 헬스장 가는 거나 나오는 건 힘든데 막상 나오면 진짜 기분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산책은 강아지가 있으니까 강제성이 있어서 나오게 되는데 진짜 여름에 자발적으로 헬스장 가시는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진짜 헬스장 못 가겠어 겨울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참기름 고춧가루 참기름 고춧가루 참기름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잘 섞어서 소금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이고 아이고 어제 제가 영상 편집을 한 편을 다 끝냈어요. 진짜 오랜만에 하루 동안 영상 편집한 거 가지고 일상 브이로그라 제가 이때 느꼈던 생각을 빨리 담고 싶다는 생각에 영상 편집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일 조금만 하고 카페 안 나가는 대신에 집에서 제가 읽고 싶어 한 책 읽고 그렇게 시간 보낼 거예요. 먹지? 저쪽으로 가야 돼. 저의 올해 첫 복숭아. 남자친구네 본가가 이렇게 복숭아 농사를 지어서 매 여름마다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올해도 잊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복숭아가 팔 판매할 수 있는 복숭아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또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복숭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 저녁은 그냥 계란 두 개 삶아서 단백질 보충하고 복숭아랑 엄마가 아침에 쪄줘요. 보통 고구마가 있어서 그렇게 벗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렇게 복숭아, 고구마 하나, 계란 두 개 이렇게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 아 어떻게 먹어? 내 생각 밥 뿌리도 없어. 이 정도는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어요. 그냥 혼자 살면 안 돼? 짠. 복숭이. 안 될 것 같아. 다시 물어봅. 편집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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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화이트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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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소금 지금은 2시 30분이고요. 제가 3시에 요거 네일 너무 길어서 요거 예약을 해놔가지고 지금 네일샵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써베이. 저는 로티 세리 바베큐에 스윗 어니언이랑 후추 뿌리고 절임 야채들만 뺐어요. 빵은 허니오찌. 음. 으음. 오케이.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네. 바로 그 거야. 다음번에는 말라. 지금. 오늘은 밥풀이랑 같이 산책하보려고요. 오늘도 밤 산책. 알았어. 안고 가자. 안고 산책. 언니 보이나? 너무도 갖고 올 거야? 너무도 없다. 응. 와. 가자. 마피. 아이시니. 마침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